캠튜브 캠튜브 어? 거기 계신지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캠튜브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뮤직비디오 리뷰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 영상은 패러디가 너무 많이 됐어요 패러디 영상만 짧게 보고 풀 버전을 못 봐가지고 이걸 리뷰 영상으로 찍으면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리뷰 영상을 지금 찍어볼 겁니다.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보지보지 정숙이 오마이 와 얼굴을 봐야죠 얼굴 아빠가 술 취해서 들어왔을 때 통닭 양손에 들고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 본 것 같아요 파카 한 3년 넘은 파카 같은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것이다 라는 투지가 정말 잘 느껴지는 느낌 노래가 중독성이 있네요 비싸 참.. ヽist 진짜 이상해 이렇게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머리랑 몸이 따로 달려있는 것 같아 그 패러디의 장면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오려고 그래 오 지금 흥났어 흥났어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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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력 있는 거 오 마이 갓 나왔다 거의 김은국 김은국이야 캐나다의 김은국 드레이트 드흥국 역시 정말 충격적인 뮤비네요 네 잘 봤고요 리뷰를 남기자면 드레이크는 김은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혐TV였습니다 스포츠 제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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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